안녕하세요 해군원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규 군함은 유럽 10티어 순양함 스베야에요. 일단 스베야의 특징은 360도 회전하는 152mm 주안포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단발연막 레이더 비상용 엔진 추진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장갑부터 하나씩 봅시다. 일단 선수선미는 25mm고 갑판은 30mm 측면을 보시면 맨 위는 25mm 그 아래는 30mm 이렇게 30mm고 그 아래는 70mm 집중방어구역이 자리잡고 있고 25mm 집중방어구역이 그 아래 있어요. 선수 횡단면은 38mm 그 아래 70mm 집중방어구역 38mm 집중방어구역 선미 횡단면은 일반 장갑으로 38mm 있고 그 아래 38mm 집중방어구역이 있어요. 갑판 집중방어구역은 35mm로 다 얇습니다. 상부구조물은 13mm 사령탑은 25mm 그리고 주포장갑은 통으로 20mm고 여기 포자장갑만 70mm에요. 내구도는 33,600mm 주안포를 보시면은 152mm를 사용하고 3연장포가 선수에 하나 그리고 2연장포가 선미에 두 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주안포가 360도 회전합니다. 성능은 다음과 같아요. 어래는 13.5km 4연장 어래간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가 박혀 있어요. 대공을 보시면 최대 사거리가 6.9km로 엄청 크고 일제사격 포탄폭발수가 4개밖에 안되고 원거리 지속피해가 67밖에 안되는데 중거리 지속피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거고 공습은 평범한 8km짜리 사용해요. 최고속력은 34노트 선해방경은 720m 조타시간은 8.6초 기본 대안피탐진은 11.5km 대공피탐진은 8.5km에요. 풀세팅을 하면 대안피탐진은 9.3km 대공피탐진은 6.9km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소모품을 보시면 피해복구반은 5초짜리 사용하고 군함수리반은 1%짜리 사용하는데 작동시간이 14초로 짧습니다. 그리고 단발연막 사용할 수 있고 9km짜리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작동시간이 15초로 짧아요. 대신에 재사용시간도 60초로 엄청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용 엔진추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고속력을 30%나 늘려주고 작동시간은 60초밖에 안되고 대충 이렇게 살펴봤고 타보니까 어때요? 이것저것 다 달려있어서 좋긴 한데 일단 몸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두뇌에요. 타보면 딱 느껴지는건데 두뇌에요. 그리고 152mm 고폭탄이랑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어서 구축함 상대할 때 정말 좋긴 한데 레이더 지속시간이 짧아가지고 적 구축함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 앞에 아군 구축함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구축함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녀석이 하나 더 늘었어요. 어쨌든 이제 플레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 아리dos対策委員会 2년생の砂狼シロコ 参戦する 안되지 못해서 도로가 내리니깅은 제가 제가 오늘 밤에 하고싶었을 때 앞머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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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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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h entr arms. sheridan. 上げてくよ 上げてくよ エンジングースト解除 いいライディングだった うん 勝った 褒めて す すごいなでてくれるね うん 嫌とは言ってない